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신입생곡을 준비한 집기 이지호, 22기 황세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세븐틴의 랩스테인드 라이어스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소종혜의 코레오의 릴리릴리를 준비했습니다 신입생 다같이 할거고요 재밌게 해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를 좋아해 Hola 아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너는 다tt게 у 유지한 유지한 앨범 세이브 뭘 또 대기고는 뭐 또 얻어서 저거 하하하하 서로 안며 하하하 이 세상 세상에 널 왜 스태프니 시원하게 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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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은 간혹 전원 씨 저도 확실하게 relig되 прест